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해설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학 선생님이 해설을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이번에 6편 같은 경우에는 적분위 시험 범위가 없잖아? 그럼 앞에 이제 수열의 극한과 미분인데 미분에서도 지수로그 함수라던가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리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번부터 30번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리미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극한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극한의 세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거를 이제 근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교과 속으로 정확히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선생님이 빨리 푸는 방법과 교과적인 방법 둘 다 다 보여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학 건너뛰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풀려고 그러면은 그냥 얘를 바로바로 지워버려야죠. 자, 얘가 왜 지워지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얘가 더 빨리 0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얘에 비하면 얘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분모에 지금 2분의 1만 하나 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교과 속으로 푼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꼴이 어떤 꼴인가 보면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해서 0분의 0 꼴이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등비수열의 극한 나왔을 때는 0으로 가는 게 중요하긴 해.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둘 다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값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는 0이 아니게 만들어주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아래에다가 같은 거를 곱해줄 겁니다. 자, 뭐를 곱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최소공배수 6의 n제곱 곱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여기다가 2의 n제곱, 2의 n제곱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곱해졌을 때 3분의 2의 n제곱 나오면서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는데 이쪽은 2분의 1만 남고 얘는 1이 남으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도 풀 수 있게 만들어두자. 24번 24번에는 뭐 음함수 미분법이나 매개변수 미분법 이렇게 해서 미분법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사인함수 미분할 줄 아니 뭐 2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 미분할 줄 아니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죠. 자, 음함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음함수 미분법이고요. 1, 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대입할 필요는 없겠죠? 있는 그대로 이제 바로 미분합니다. 그럼 이제 x와 사인 2y가 지금 이제 곱해진 형태니까 일단 곱의 미분법 쓰면서 앞에 거 미분하니까 사인 2y만 남았고 뒤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x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2y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2가 한 번 더 곱해지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근데 얘는 지금 사인 2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dy, dx 이거를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식을 정리해가지고 dy, dx를 구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자, 뭐 하시면 돼? 1,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1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인 파이가 되니까 오, 얘는 날라가는구나. 자, 2분의 파이 이쪽으로 닿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얘 y 프라임 더하기 3은 0이다. 자, y 프라임은 2분의 3, 정답은 3분입니다. 25번, 자, 이런 거는 이제 10초컨 문제죠. 급수가 수렴한다.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날려버린다. 그럼 이것만 남는데 n제곱 날려버린다. 2분의 3만 남았다. a, n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다. 그냥 이게 그냥 눈에 그냥 딱 보여버리면 어, 이건 뭐야?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3 이것만 계산하면 끝난다고? 레알이야? 그렇습니다. 4분의 9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2 더하기 9에서 정답은 3번. 자, 근데 개념 정확하게 없이 풀면 또 안 되겠지, 그치? 자,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급수에 대하여 무한급수에 대하여 얘가 b, n, 얘가 알파로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의 극한이 0이다. 0으로 수렴한다. 자, 이거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지금 통째로 b, n인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꼭 써보세요. 정확하게 안 써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4점 문제에서 한 개씩 막 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얘가 지금 이제 0입니다. 자, 요게 지금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뭐야?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죠. 자, 얘가 지금 수렴하고 요거 0이야. 그럼 얘도 수렴을 한다. 아, 그래서 요거를 양쪽에다가 그냥 요거에 대한 극한을 더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쪽, 이쪽으로 넘긴다는 거지.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론 얘를 그냥 날리고 지워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게 교과적인 풀이가 되겠지. 나눠주게 되면 2 플러스 n제곱 분의 1 자, 3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이 2분의 3이다. an의 극한값이 2분의 3인 거고 얘를 이용해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또 곱하든 더하든 극한끼리 곱하고 더한 거랑 똑같다. 극한의 성질, 개념 활용해서 이제 정답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